안녕하세요 부동워보려고 팀장 정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임장 영상을 촬영하려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전농동 청량역 바로 앞에 있는 전농14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왔어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구역 변경이 됐습니다. 설계 변경이 된 것처럼 사업병도 바뀌었고요. 사업병경이 들어가게 되면서 구역도가 조금 더 그 전보다는 작아졌지만 사업성 자체에서는 변한 거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 구역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 와 있는 이 땅은 사실 저희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전농14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빌라를 저희가 그때 당시에 분양을 해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건물 자체가 지금 저희가 한 6개월 전에 분양을 해서 한 달 만에 찐 완판 났던 근데 여기는 점오름밖에 안 들어갔던 현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가 확실하게 많은 분들이 전농동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사실 역 때문에잖아요. 혹시 형님께서 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일단 수도권 집값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요소 중에 GTX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GTX가 두 개의 노선이 정차하는 역은 세 개밖에 없습니다. 자 삼성역, 서울역, 바로 여기 청량리. 청량리 바로 앞에 사실 이 14구역은 정말 보석 같은 땅인데 나머지 구역들은 다 개발이 들어왔지만 유일하게 이 14구역만 개발이 안 됐었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옆에 모든 구역들이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 네. 이 구역은 필수로 바로 역 앞이기 때문에 개발이 돼야 되는데 네. 아직은 사업 방향성을 잡지를 못해서 맞습니다. 방향성만 잡는다면 동의선 여기는 굉장히 빨리 뽑는 구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 의하면 신통기획을 또 준비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통기획으로 들어갔을 때 장점이 지금 오히려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원도 많이 들어오고 속도라든지 절차가 조금 더 단축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통기획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전농동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주변으로 개발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는 다 개발이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는 개발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땅인데 그 이유도 바로 역 앞이에요. 청량리역이 지금 현재 개통돼서 운행 중인 것도 있고 추후에 GTX부터 여러 가지 호선들이 있는데 총 다 합치면 한 14개 정도의 호선이 움직일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경기도 외곽에서부터 서울 중심으로 올 때 한 번쯤은 걸칠 수밖에 없는 지역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과 이 주변 개발 호재로 인해서 여기는 개발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투자 문의를 주고 계신데 사실 가격대가 여기가 낮진 않아요. 근데 저희한테 오셨을 경우에는 소액으로 가능한 매물도 있다 보니까 이 위 오른쪽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임장 및 상담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거는 한 달 만에 완판이 끝난 현장이고 이 전동동 자체에 문의가 너무 많이 주시다 보니까 이거는 새로운 필지를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게 신통기획 사업 같은 경우에는 권리 산정 기준을 이후로 투자가 조금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여기 보이시는 이 현장이 저희 새로운 필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오 팀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위 번호로 문의 주시면은 임장이라든지 상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마블의 오 팀장 정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